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뒤집기를 위해서 좌우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사라는 큰 관점 속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이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 결국은 보면 10월 11일 강수구청장 보궐선거에 윤 대통령이 침묵한 것은 본인한께도 어마어마한 자충수가 될 것이고 국민들은 씻을 수 없는 그런 그래서 이러면 앞으로 선거부정을 저지른 사람보다도 선거부정에 대한 원성과 그다음에 분노가 윤 대통령을 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윤 대통령은 그냥 본인이 깔아뭉겨면 사람들이 그냥 수면 밑으로 내려갈 거라 생각하겠지만 윤 대통령 자신이 천의 여러분들 권위라든지 카리스마 같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분노의 화살이 소위 선거부정을 저지른 자들에게 항하지만 선관위와 그다음에 더블당이 항하지만 이제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윤석열이라는 사람에 대한 분노와 원성과 이게 훨씬 더 커져 가지고 나중에 사람들이 이런들 본질을 잃어버리고 그냥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을 물을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돌아갈 겁니다. 두고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모두 다 어디에서 출발하는 거 아니까 강서 보궐선거의 대표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아주 무지막지하고 뻔뻔하고 대담한 침묵에서 모든 것이 비롯되는 겁니다. 이 보시게 되면 여러분 항상 이번에 이런 선거 데이터 분석을 도와주셨던 분이 두 분이 계신데 한 분은 조작값을 발견해 가지고 그야말로 선관위의 선거 조작 세력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던 분이 제야 전문가입니다. 그분이 어마어마한 역할을 한 겁니다. 2017년 대선부터 2023년도 10월 11일 강서 구청장 보궐선거까지 조작을 어떻게 했는지를 여러분들 선관위 데이터 분석을 통해 찾아낸 사람이 제야 전문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위 선거 사기 세력들이 이렇게 중요한 신종 선거 사기 수법을 2024년 총선에 여러분들 공개하지 않고 미리 공개한 것이 엄청난 실책인데 미리 공개 하게 만든 큰 요인이 2017년 대선부터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까지 7번 사용됐던 상대방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 수를 도독질 해 가지고 마이너스 처리하고 그만큼을 더블당 후보와 함께 플러스 처리하는 이 소위 사전투표 득표 수를 도독질 하는 방식 조작값 방식이 너무나 세상에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부담을 느낀 나머지 아마 이번에 이런 신종 사기 수법인 사전투표율 부풀리기 작업을 도입했다고 봅니다. 그렇게 만드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 분이 누군가 아니까 제야 전문가 가 기여를 한 겁니다. 조작값을 찾아내 가지고 선관위 의 선거 사기 세력들이 득표 수를 조작하는 데 사용한 규칙을 다 찾아내 버린 겁니다. 그래 그게 이런 세상에 다 공개가 되고 도독놈들 시리즈를 통해서 1권 2권 3권 4권 5권에 다 까발리진 겁니다. 부담을 많이 느낀 겁니다. 그러니까 선관위의 선거 사기 세력들은 그냥 표면적으로 여러분들 나타나지는 않지만 공병호 tv나 이런 걸 다 모니터링하면서 본인들이 이런 사용하는 사기 수법들이 어떤 식으로 발굴되고 발견되는 걸 계속 이런 찾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사람들이 이번에 파격적으로 더 강력하고 더 확실한 사전투표 득표 조작 방법을 이번에 이런 도입해 가지고 시운전 한 것이 10월 11일 강서구 청장 보궐선거지 않습니까 이거는 기존의 사전투표 득표 수를 도독질하는 방식을 넘어 가지고 아예 선관위의 독점적 권한을 갖고 있는 누구도 볼 수 없는 사전투표 선거인 명부인 통합선거인 명부의 위 변조를 통해서 사전투표를 뻥튀기 해서 발표하고 실제 사전투표에 참여한 사람들의 사전투표일과 본인들이 이 뻥튀기에서 발표한 가짜 사전투표일 사이의 격차만큼의 유령 사전투표 자수를 확보한 다음에 그것을 한 표도 땅에 때리지 않고 전부 뭡니까 더블당 후보의 관내 사전투표와 관내 사전투표와 그다음에 거소투표에 쑤셔 넣어주는 전산적으로 쑤셔 넣어주는 신종사기 수법을 도입한 겁니다. 그 수법은 한 표도 여러분들 한 표도 여러분들 국민의 힘에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승리를 완전히 보장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 여러분들 비장의 무기를 본 게임인 2024년도 4월 11일 총선 이전인 2023년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그냥 노출시켜버린 겁니다. 그래서 어제 방송에서 선거 사기 세력들의 어마어마한 실수를 범했다. 왜냐하면 최소한 윤석열 대통령이 재임하고 있고 2024년도 4월 11일 총선까지는 공병호 tv에서 계속 부정성을 파헤칠 수도 있기 때문에 한 5개월 6개월 동안 사전투표일 부풀리하고 가짜 사전투표사를 전부 다 더블당 후방에 더해주는 것을 대국민에게 계속 계몽 교육시킬 건데 그런 미친 짓을 그런 바보 천치 짓을 왜 했냐 이야기죠. 내가 더블당 여러분들의 소위 선거기획단장이나 아니면 선거 여러분들 뭐죠 사기 세력들의 보스 정도가 되면 절대 그런 짓을 안 한다는 겁니다. 마지막까지 여러분들 어차피 국민들은 저항 못할 거고 윤 대통령 입 다물어 줄 거니까 이번 선거까지는 뭐죠 사전투표특표 조작 방법을 사용하고 그다음에 뭡니까 4월 11일 본게임이 그냥 그대로 뭡니까 조작을 해 가지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처럼 압승을 해버리게 되면 그냥 국민들이 다 입을 딱 다물 거 아닙니까 쫙 여러분 깔아앉을 것이고 윤석열이 탄핵시키고 여러분 그다음에 뭡니까 자기 대통령 하나 채운 다음에 그죠 좌파 연구직권을 들어갈 수 있는데 바보 천치 짓이죠. 그런데 그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표 격차가 발생한 역대 부정선거 역사상 가장 최악의 여러분들 참사인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여러분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뭡니까 입을 딱 다물지 않습니까 미리 저는 결론을 내렸지만 있죠. 저 양반이 그냥 국민을 팔아먹은 거다. 선거 사기시력 중에 투항을 한 거다. 선거 사기시력에 항복한 거다. 지가 살자고 지 마누라 하고 지가 살자고 국민들을 팔아먹은 거다. 너는 대통령이 아니다. 너는 사기꾼이다. 그렇게 내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동감되기 함께 사기꾼 이라 이야기해서 좀 미안하긴 하지만 사기꾼이라는 용어도 뭡니까 너무 고품격입니다. 더 이상 무슨 단어를 찾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제야 전문가 외에 여러분들 한 분이 엑셀 작업을 가지고 계속 이렇게 선거 문제를 도움 주신 분이 제야에 계신 k분인데 그분이 오늘 새벽에 선거 데이터를 그동안 많이 이렇게 다루 왔으니까 그걸 보시기 바랍니다. 제야 k씨가 선거 사기를 기획하고 실행하는 실무책임자 같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박사님. 제가 산관위의 부정선거 조작자라면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2024년 총선 을 어떻게 조작할 것인가 좀 더 심도 깊게 생각하면 제가 조작자고 조작 세력의 입장이라면 저는 사전선거 당일선거 현행대로 실시하고 조작 관련 워낙 여러분들 태클이 많이 들어오고 드러났기 때문에 사전투표 빼기 당일투표에 상관없이 엑셀 프로그램으로 당선 발표 테이블만 섬세하고 미시하게 조작하여 방송 송출용으로 비슷하게 만들어 놓고 그냥 발표해 버리겠습니다. 선거 소송 은 몇 년 걸릴 것이고 윤 대통령 은 바로 탄핵에 진입할 것이고 현재 어느 누구도 선관이 조작을 막을 세력이 없고 나라가 상당한 수준으로 예 그냥 예 그냥 타락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미시하고 섬세한 조작은 사전투표일에 상관없이 전국의 329개의 투표소 덕표수 데이터를 사전 빼기 당일 득표일 상관없이 여당 후보에 따라 조작하고 발표하면 그것으로 끝이 나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하루나 이틀 정도면 개별 선거구를 세밀하게 조작이 가능합니다. 사전투표 당일 투표일 상관없이 200석이든 250석이든 발표만 하면 발표 이후에 제동을 걸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조금 극단적인 경우지만 이런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인고 아니까 그냥 선거라는 것이 요식행위가 됐고 선거라는 것이 엑셀 작업을 가지고 선거 결과를 미리 만들어 놓을 수 있는 숫자 노름이 돼버렸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공직선거라는 것은 그냥 여러분 투표장을 찾는 사람들 사전투표하지 맙시다. 사전투표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실제 사전투표율이 몇 프로 한 건 전혀 중요하지 않고 조작자들이 사전투표율을 얼마를 부풀릴 것인가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수준으로 사전투표율을 7.5% 정도 부풀리게 되면 전국의 329만 표를 여러분들 유령 사전투표자 수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걸 전국의 모든 329개 선거구에서 여러분들 다 더블당 후보하게 밀어줄 수 있는 겁니다. 사전투표를 5% 정도 여러분들 부풀리게 되면 전국에서 220만 표의 유령 사전투표자 수를 확보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을 전국의 329개 선거구에다가 경합 정도에 따른 적절의 이름들 배치를 하게 되면 그러면 다 압승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서 여러분들 서울 49석 경기도 58석 인천광역시 13석 입니다. 그중에 4석밖에 차지를 못한다는 것 아닙니까 강서구청장 보궐 선거 수준으로 조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이번에 제이아 케인님 말씀은 본인이 이런 선거 데이터를 계속해서 분석하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떠올랐다는 이야기 입니까 아직 관계없이 그냥 처음에 방송 송출용 프로그램이나 발표할 그냥 선거 여러분들의 결과표를 다 엑셀 작업으로 다 만들어 놓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투표자들이 찾아가지고 개표 상황표에서 밤을 새면서 방송 송출을 하고 표를 세고 하지만 다 뭡니까 그냥 쇼쇼쇼라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 작업을 미리 다 해놓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선거라는 것은 4월 11일 총선이지만 4월 11일 4박 5일 전인 사전투표가 끝났을 때에 뻥튀기 된 사전투표일만 발표가 되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그걸 사전에 다 기획을 해가지고 329 선거국에서 시간별로 뭡니까 선거율이 어떻게 변하는가 다 이런 작업을 만들어 놓을 수 있다는 겁니다. 개판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다음에 이제 첨부된 또 하나의 여러분들 테이블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전투표는 2014년 6월 지방선거부터 실시가 됐습니다. 2017년부터 대선부터 선거 조작의 완벽한 제도로 편법 이용되고 있습니다. 과학적이고 통계적 법칙에 위반되는 조작된 선관위 발표 득표수 데이터가 8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제야 전문가에 필적할 정도로 가장 저런 엑셀 작업을 가지고 많이 분석하신 부분입니다. 여러분 10번 보시기 바랍니다. 5천만 국민이 10년간 멍청한 국민으로 살았던 것은 지나간 일입니다. 앞으로 멍청한 국민이 되지 맙시다. 개표 방송을 보면서 진짜 개표 방송인 줄 알았는데 조작이었으니 더 이상 멍청이로 살아서는 안 될 듯 합니다. 사전선거의 편법 운영. 역대 8번의 선거에 선관위와 더블당의 합작으로 추정되는 사전 당일 득표 득표율의 현격한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통계적으로 선거 데이터 분석 상 명백한 조작입니다. 사전선거 실시의 결과 선관위와 더블업유당의 선거 조작 수단으로 사전 득표가 전략하고 말았습니다. 더블업유당의 장기 집권의 도구로 선거가 조작하고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통합선거인 명부의 부존재로 인해서 선거에는 반드시 선거인 명부가 비치되어야 된다는 선거의 기본 원칙이 파괴됐습니다. 부정선거 수단의 사용 qr코드 투표지 분류기 등 부정을 감추기 위한 편법 사용 조작 및 가짜 투표용지 투입 등 이렇게 할 밖에야 선거마다 수천억 정도 예산이 드는데 이렇게 할 밖에 말라고 선거하는 이야기죠. 엑셀 작업 가지고 뭡니까 한두 사람이 다 미리 정해놓고 그냥 그날 공휴일 내로 국민들 다 쉬고 북쪽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북쪽선 선관위가 만수동 구 에서는 누가 당선됐습니다. 무슨 뭐 건강동에서는 누가 당선됐습니다. 그렇게 발표해 주면 되지 않습니까 아니 이런 표 다 만들어가 여러분들 다 뭡니까 조작해 가지고 여러분 이 하국 본동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하국 본동 하국 3동 관내 사전투표 는 여러분 더블당이 65.6 국민의힘이 29.9 당일 투표는 더블당이 43.2 국민의힘이 52.2 이런 선거가 어디 있습니까 당일 투표에서 43.52가 나왔는데 사전투표 에서 65.29가 어떻게 나옵니까 하국 육동은 사전투표에 65.30이 나왔 고 사전투표에 45.50이 나왔습니다. 이런 미친 선거를 어떻게 합니까 이걸 대통령이 입을 다무는 겁니다. 말이 됩니까 사람이라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이 이런 뭐죠 사전투표에서 하국 1동 에서 더블당이 52% 국힘당이 42% 가 나왔는데 사전투표 당일 투표 에서 65.30이 어떻게 나옵니까 하국 3동에서는 더블당이 여러분 당일 투표에 43.3 대 국민의힘이 52 가 나왔는데 사전투표 65.29가 어떻게 그렇게 나옵니까 이게 여러분들 이렇게 선거를 데이터를 조작을 했는데 어떻게 대법관들이 이런 입을 다 담을 수 있고 어떻게 이런 언론들이 다 그렇게 입을 다물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대통령이란 사람이 그렇게 입을 다물 수 있냐 이번엔 또 어마어마한 조작을 한 거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조작을 여기 보시게 되면 17.2% 플러스에다 마이너스 16.5% 한 거 아닙니까 두 개 더 하게 되면 거의 한 34. 몇 프로니까 한 35% 정도 사전투표 투표에서 조작을 한 거죠. 이걸 여러분들 대통령이 입을 다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선거에 관해서 기대할 것은 전혀 없다 이야기죠. 그리고 그 양반은 기본적으로 국민을 일당 지배체제 세력들한테 팔아먹은 거다. 선거 사기 세력들에게 선량한 대한민국 국민들을 팔아먹은 거다. 대통령의 권한을 위임할 때는 주인 대리인 문제에 입각하면 선량한 국민들은 국가를 대표하는 사람들의 권한 권력을 위임할 때는 선이 신이 성실의 원칙에 따라서 국가를 여러분들 지키려고 하는 그런 임무를 수행할 것이다고 보고 여러분들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2021 총선 이 끝나고 여러분 더블당이 뭡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다 내가 하더라도 그 주변에 몇 사람들이 뭡니까 악소리 내겠습니까 국민들 가면 태반은 다 입 다물 겁니다. 꼴 좋다 이렇게 하겠죠. 악과 타입한 그런 지도자들의 말로를 보겠죠. 제정신들이 아닌 겁니다. 제정신들이 아니고 국민들을 어떻게 이렇게 뭐죠 그냥 선거 사기 세력들이 지배 하여서 수십 년이 될지 수백 년이 될지 여러분들 모르는 세월을 그렇게 떠미는 지도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거는 인간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어떤 분들은 앞으로 상황이 좀 나아질 것이다 이렇게 보지만 상황이 나아지면 참 좋겠죠. 상황이 나아지게 되면 또 제가 사과방사는 하겠습니까 상황이 저는 이렇게 봤는데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사람 안 바뀝니다. 사람 고쳐가 못 씁니다. 원래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원래. 그래서 오늘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아침부터 저는 기분 나쁘게 할 의도는 없지만 그냥 국민들이 노예가 된 겁니다. 참정권을 박탈당하고 수십 년이 될지 수백 년이 될 지 모르는 건 수렁 속으로 뭡니까 쳐박는데 윤 대통령과 김기현 당대표와 언론계와 대법관들이 큰 역할을 한 겁니다. 본인들도 다 자식들이 있을 거니까 자식들하고 같이 뭐죠 수렁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 정도 여러분 나라가 될지라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사실. 자 여러분들 오늘 방송 마무리하고 또 내일 여러분들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 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송 마무리 하기 전에 여러분 이 선거 부정을 전체 다 이렇게 해부해 가지고 속속들이 밝혀낸 것이 우리 이제 상반기에 마무리 됐던 이 부정선거 해부 시리즈 . 도독놈들 1권부터 5권입니다. 여러분 1권이 총론이고 2권 3권이 대통령 선거를 다루고 4권이 여러분들 4.15 총선이고 5권이 지방선거와 보궐 선거를 다룹니다. 많이 보급돼서 더 많은 국민들이 깨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께 힘을 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병호 tv에서는 한 달 전부터 한국인이 쓴 아주 귀한 그런 세계 역사에 대한 통사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를 여러분들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지적 호기심이 강하고 또 현재 유대 민족과 아람민족의 그런 대결 구도를 이해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의 지적 도전을 해보셔도 아주 귀한 그런 기회가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늘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 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